너무 아무 얘기 안 해도 돼 안 하고 싶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우리 또 다음 가수분 모시게 제가 닮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10명이 넘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누구예요? 잠깐, TV에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얘기하고 편집해 주실 거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말고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너의 희망이랑 만남 메시지 듣고 달려 너에게 가고 있어 너를 기다려왔던 나의 내 나를 기다려 숨겨왔던 나의 내 도망을 뒤로 내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 받고 싶어 혼자이네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으로 사람에게 맡긴 채 그룹을 잊을 수 있다면 czł어anners 다른 돈 request 정점점점점 그룹이 은근히 하얀 이 아이 étaient 에이 다 오 오 오 오 오 오 꼭 앞으로 걸어 나가야 돼 모자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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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나가는 거 잡고 걸어 나가요? 그럼 해이가 어떻게 같이 한번 해 봐요 날 부르네 일 걸어 오겠지 살짝 올려 보겠지 해걸 오늘 밤 어떤 누구 내게 묻겠지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점점 많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께 부족한 거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기대에 쉴 것이 되리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맙네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내 사랑 노래 사랑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둘이서 박수 너의 얼굴 듣는데 너의 눈을 보는 게 TV보다 더 즐거워 만나죠 불고 헤매여요 들리는 노래처럼 그런 순간 속에 우리는 만나 너와 함께한 그 모든 날들이 노래가 되었어 서로를 다독이고 떠내보는 사진으로 나와 우리의 개척 얼마 더 남아있어 나는 널 위해 넌 나를 위해 노래해준 나날들이 나를 듣고 싶고 안고 싶어 보고 싶어 헤매이던 나의 닮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10명이 넘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누구예요? 잠깐 TV에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편집해 주실 거잖아 이명박 전 대통령 말이죠 그 다음에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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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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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눈물 나게 아름다운 너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난 행복해 널 나에게 준 이 세상 끝까지 너를 사랑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지금 이대로 이 세상 끝까지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스웨이즈 베이비 The album is out right now 나도 완벽하는 거리가 멀어 그리고 완벽하고 싶던 적도 없어 단지 매일 나아지고 싶은 후회가 많아 어제를 반복하기 싫어 제발 어질이겨 이제는 애기들과 애기 엄마들도 내가 누군지 다 알아버렸지 진심으로 지금 너무 버겁지 당신보다 감정으로 겁 없이 세상을 살다 뒤늦게 눈이 떠졌지 난 어렸지 이제는 최선을 다해 내 팬들이 되도록 더는 창피하지 않게 나 혼자 욕먹는 게 한 녀석 좀 꾸미고 살 빼 내가 뭐 모델은 아니지만 이제 태도 난해 그렇게 나아지고 싶어 코로나에 기가 죽기 싫어 난 병원 끼워 가끔 사라지고 싶어도 그까지 나를 믿어 다들 너무 힘들지만 개인처럼 사람이어 애기가 삼촌 좋아한데 어떤 엄마 팬이 말했다 이제 어쩌냐 애기야 삼촌 말 잘 들어 살면 실수해도 돼 누가 뭐래도 괜찮아 그게 내가 2020 지구에게 전하고 싶던 말 너무 각박해져서 다 죽어가 서로를 놔두고 보낸 것도 관심이야 각자 자리에서 꼭 나아지자 업그레이드 날씨였습니다.